도민들께 드리는 허양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화합과 통합 번영의 제주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지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드신 제주도민들의 어려움을 찾아내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삶과 가까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 곳곳을 발로 뛰면서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민들을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